여러분들 일단 오늘 사연에 대해서 가는 곳에 대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들을 잡을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 여기 장소는 일단 일반 흉가입니다 흉가인데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두 부부가 살았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살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여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신랑이 그로 인해 여자가 임신한 상태로 약을 먹고 자살했고 그로 인해 망자가 한을 품고 도망간 남자를 기다리는 곳이 팩트입니다 자, 모든 팩트는 우물입니다 예예, 우물에다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되었고 어제 제가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솔직히 물에 조금 트라우마가 생겼어 진짜로, 근데 또 우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예예, 유가가 Cars яг 우측 어디가? 우측 북새 우측 massage 인류 geldi 야 ipe Found 나 아 거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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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못보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못보셨습니까요? 못보셨습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뭔 소리야? 흠.. 아까 여러분들.. 이쪽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틀리죠..? 여러분들 뭐가 틀리죠..? 아가씨 무슨 백지창.. 어? 뭔 소리야? 아가씨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랩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깊어요. 나와. 나와. boo 巣 巣 巣 巣 巣 巣 巣 巣 잠시만.. 아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들 잠깐만요 센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핵꽂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겁주려고 왕자님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댁 주인이십니까? 혹시 이 댁 주인이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쇼 저는 이 댁 주인이십니까? 왜? 왜? 경고하는게 뭐라고 해? 다 싫다.. 마음에서..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지마세요 잠시만요 가지마세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확실히 현재 기운이.. 잠시만요 요 며칠을 개빡시게 달려가지고 오늘 또 어제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센데 오긴 왔는데 다행히도 초반에 와 지금 불안한데 하여튼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쪽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잠시만요 진짜.. 공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